왜 나 잊어버렸어 왜 그래 만탈이 힘내 아니 내 나한테 여친이 없잖아 빙크 만탈이 내 여친인데 아 뭐냐 남자 했냐 당연히 남자지 지금 나 이거 남자 같냐 여자 같냐 이게 아니 남자 같애 좀 여자 같기도 하고 뭐 나 남자라 말이야 이 핑크 만탈이가 여자지 진짜 여자 맞네 핑크 만탈이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핑크 만탈이야 향기 난 만탈이 냄새만 맡아도 좋아 어 어 헐 헐 헐 헐 헐 만탈이 크냐 아름다운 아름답고 예쁜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만다리 핑크 아름다운 만다리 핑크 그녀 어 채취를 맞고 싶다 어 어 뭐 만다리 너 여친 여친 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친을 갖고 싶어 핑크 만다리 야 만다리 그럼 그럼 기다려 좀 몇 개월 뒤에 출시할 데려 데리고 올게 내가 오 진짜 약속이다 어 알았어 그 대신에 좀 몇 개월 기다려야 된다 알았어 알았어 오 역시 만다리 더해지 애이라니까 뭐 너 뭐랬냐 아냐 아냐 야 야 넌 제 말 믿냐 응 난 믿어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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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 여자가 너무 좋단 말이야 으흐흐 핑크 만다리 으아 핑크 만다리 사진만 봐도 좋아 아 그 아름다운 그녀 색도 예쁘고 엄청 예쁘게 생긴 그 미니어 오 미인 안된다 감사합니다.